꼰대의 의미를 좀 아시나? 반대로 잘 쫓고 싶은 것이 대표님은 혹시 꼰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럼 꼰대라고 생각 안 해요. 저처럼 뭐 탈거니적인 사람이 있을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그리고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다 꼰대라고 그러잖아요. 꼰대의 의미가 뭐죠? 종림 감독은 아세요? 아까부터 할 때 대장들이나 좋아하는 대장들한테 다 하는 거라고 재훈 감독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의 어떤 권력과 권위를 앞세워서 강압적으로 하는 사람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나중심이고 좀 약간 권위주의적이고 그런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을 꼰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사전에서 보면 굉장히 뭐 권위주의적인 사람? 어르신들 이런 분들을 약간 폄하해서 하는 얘기가 꼰대다. 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리더십에서 이렇게 보면은 리더들이 꼰대로 부하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막 억울해하는 분들 오지 많아요. 진짜 저분은 너무 꼰대다. 꼰대 스타일이다. 이러는데도 본인은 끝까지 꼰대가 아니고 나는 뭐 그러니까 인정도 안 하고 그리고 본인이 꼰대를 하는지 꼰대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거죠. 아 이분들이 꼰대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뭐 이런 걸 제가 궁금해한 적이 있는데 뭐 그런 테스트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테스트 있는 거 맞아요? 네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저는 반대로 대표님한테 여쭙고 싶은 것이 저는 제가 꼰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아 대표님은 혹시 꼰대라고 생각하시나요? 스스로는 꼰대라고 생각 안 해요. 저처럼 뭐 탈거니적인 사람이 있을까? 약간 잘난 척을 하자면 그렇긴 한데 그거는 뭐 또 모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변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그건 또 모르죠. 꼰대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저희 조금 더 면밀히 보기에서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꼰대로 나오면 이것도 굉장히 친피한데 한번 근데 해보고는 싶네요? 한 문제 드리겠습니다. 음... 여덟 가지 꼰대 유형, 지수? 음... 질문들은 굉장히 뭐 객관적인 질문들이네요. 감사결과 보러가기 요단스러운 처단자네 꼰대 레벨은 2 레벨 2 꼰대가 아닌 건가요? 아 요단스러운 처단자의 특징 문제를 해결하는데 과거의 경험을 자주 적용하는 편이다 새로운 모임에 나가기보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과 자주 만남을 가지는 원효대사 고인물 스타일 요단스러운 처단자, 꼰대 레벨 2의 특징 후배들에게 꼰대처럼 보일까 걱정이다 꼰대로 나오면 이것도 굉장히 친피한데 뭐 이게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흥미로운 거는 어쨌든 제 꼰대 수준이 일단 레벨 2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많이 꼰대는 아니다 많이 권위적이지는 않다 뭐 요렇게 이제 생각이 되네요 근데 이런 검사하라 그러면 리더분들이 다들 굉장히 막 두려워할 것 같아요 이게 막 레벨이 어떻게 나올까 굉장히 두려워할 것 같은데 이게 사전적 의미에 보면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어른들을 폄하하는 표현이 이제 꼰대라는 표현으로 쓴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나이라는 그런 이 특성이 들어갑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또 이제 권위를 버리지 않고 권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를 그런 식으로 대한다 그러면 이제 꼰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나이라는 거는 세대만의 특성이 있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뭐 한 세대가 아주 집합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시대를 겪어 나가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시대상에 주는 그런 영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은 사실은 세대 차이보다는 세대 안에 그 사람 개인 차이가 이제 훨씬 크다라는 생각을 저는 뭐 늘 하고 있는데 나이가 많이 든다고 해서 그래서 스스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나는 꼰대로 보여질 것이다 나는 꼰대다 이렇게 뭐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아까 우리 재훈 감독 얘기했듯이 젊은 사람들 중에도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후배를 대할 때도 진짜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젊은 꼰대 같은 말을 듣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이하고는 좀 상관이 없고 결국은 삶이나 아니면은 이 주변을 이렇게 보는 애티튜드 그런 어떤 관점이나 태도하고 상당히 많이 상관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오늘 이 꼰대 테스트를 해보니까 많은 문항들이 결국은 이제 본인의 스타일하고도 되게 많이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뭔가 이렇게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내가 한 경험이나 아니면 나의 관점만을 주장하기보다는 실제로 그 내가 이렇게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나이나 아니면 직급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정말 그 사람을 개별적인 인격체로 그 사람을 봐주고 존중해주고 이 관심을 갖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실제 이 꼰대라는 그런 이미지에서는 얼마든지 탈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